장군의 소리 주요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자유대한민국수호 국민대회를 생방송으로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랑합창단의 군가 모임을 들으시고 국민대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예비역 장성과 애국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민대회에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생방송으로 중개되는 국민대회를 많은 국민께서 시청하시고 끝까지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의 소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태어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의 소리는 대한민국의 소련자 잠시 후 행사가 실력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봐야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봐야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 식전행사로 파랑합창단의 공연과 이어서 1부 대시장활동 대국민보고 제2부 국민토론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제1부 식전행사로 파랑합창단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합창단 여러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파랑합창단은 2015년에 창단되어 올해로서 창단 4주년을 맞이하며 육사를 졸업한 동문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현재 30여 명이 민군유대 및 사회공원, 장병사기고치, 동문관 침묵돌모를 창단 목적으로 하며 가정의 달 어르신, 위로잔치 등 20여의 크고 작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랑합창단은 조프라노, 알토, 페너, 베이스의 4성을 고루가친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합창단입니다. 파랑합창단의 6.25전쟁 노래 내나라 내결의 푸니쿠니 푸니쿨라 3곡을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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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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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념 목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여러분은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우리 가랑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참석하신 주요 인사를 화면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주요 단체분들을 화면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이신 김태영 전 국방장관님의 괴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오늘 날씨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와주시느라고 애매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의 안보 상황을 보면서 69년 전에 발발했던 6.25 산정을 상기하게 되는 시점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회원 및 명예회원 또한 안보 통일 연구단체의 연합회 또 함유동련 관련 협회 등 많은 외국 단체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또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는 기밀성이 전쟁 도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또 새롭게 등장한 세력으로 할 수 있는 공산제국주의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 간의 대결이 이어진 것이 6.25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3년여간의 전쟁은 전국도를 제떡으로 만들었고 약 2백만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비롯해 년간 국민 총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물적 피해 등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국내를 좁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이슈조선 시대에 겪었던 임진여연이나 병자호란도 국제적인 환경 여건이나 적극의 움직임에 대해서 부관심하고 또 그걸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소홀하고 부족했던 대비의 결과이 있듯이 북한군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전력을 증강하며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6.25 전쟁 발발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9년에 475년의 미 군사 공군단 외에 미군의 주병을 철수해버렸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극동화행성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미군 장관의 발표가 북한이 남친 도발을 시도해 볼 수 할 만한 그런 기회로 포착하는 어떤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군은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소련군의 지도화에 남친 계획을 수립했고 시력의 보병사단과 전차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수월 내노부터 전차와 장갑차를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전력 증강하고 남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번 첩법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정부와 국군 수협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똑바른 준비를 못한 겁니다. 우리 이현근 장군님이 쓰신 자설렬을 보면 6.25 전쟁의 10대 불가사회라고 하고 반바와 같이 전혀 부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6.25의 비참한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8선에 배치되었던 주요 지휘관들이 교체되었고 육군 장비 정비계에 따라서 공허화기나 전투차는 15% 이상을 후송했고 6월 24일 공공식으로 비상을 해제하고 6월 24일 25일에는 장병원들이 휴가, 외출, 외박을 허용해서 전방의 대비 대선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국방장관, 신성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침과학은 바로 반격해서 점심을 평양해서, 저녁을 신의주해서 이렇게 허풍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었고 이건 오히려 거꾸로 공허인이 미국에 의심을 사서 당국군에 대한 무기지원이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사 대비 대선을 약화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적의 전쟁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렇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적에게는 전쟁을 도발하는, 그렇든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베리티우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 춘추시대의 제너럴 사마향자가 말했듯이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태로워진다. 이런 우리가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정권은 북한과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환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조라는 명목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청와대와 이에 구응해서 GP도 폐기하고 남북 간의 통로도 개척하고 DMZ 지역의 공중 정찰을 금지하는 등 남북 간 대치 지역의 지역의 군사 대비 태세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외출 외곽을 허용하며 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군대 내에서도 포퓰리적인 복지 대책에만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의 행태를 볼 때 우리는 69년 전 유교전쟁 발발 전화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밤에 자더라도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적 총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 시설을 재정비하고 위태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발표하시고 나누시는 토론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잘못된 현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주 러시아 대사이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명예 회원이신 이진호 교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신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대수장의 명예 회원으로 소빙받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제 개인으로는 너무나 뜻밖이고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 심정은 기쁘고 자랑스럽기보다는 차라리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같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던 사람을 주목하시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도 축사라기보다는 사과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항일투쟁과 반공투쟁이라는 두 갈래의 서로 얽힌 매우 오랜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고 나라를 수용하며 발전시켜 온 그런 나라입니다. 소련군의 정렁당의 공산주의 정치 제재에 묶인 북한을 포용하지 못한 채로 독립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안으로 밖으로 적을 낀 채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우리 헌법의 권능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회복해야 할 영토로 남은 북한을 통합해야 하는 역사적 숙제를 안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한가는 직접 군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선배들께서 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는 김정은의 기습 침략으로 촉발된 민족의 대재앙 6.25 침략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안고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생업에 혼신 투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처참해픈 나라를 남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민주적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회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흉폭한 김시왕조 전행체제로 전락한 것과는 더할 나위 없이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긍지와 자신감은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놀라움과 불안, 참당한 패배감, 심지어는 절망감으로까지 바뀌어가는 듯합니다. 적폐정산과 평화통일이라는 허울조음 이름 아래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티고 있던 안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둥들을 하나씩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실제로 반공자유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허울만 남겨둔 채 내용은 모두 허물어 북한에 쉽게 흡수당하거나 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기들 말로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권의 선전 도구가 된 지 오래인 우리 주류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고 있고 다른 통로를 갖고 있지 못한 국민들은 아직도 답답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를 발휘할 줄 알고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애국자들은 오늘의 위기가 유리할 때보다 더 화급하고 조선왕자가 멸망하던 시기에 흡사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각하다는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물질적 빈곤에서 오는 위기, 객관적 실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에서 오는 위기이며 경제나 군사적 힘의 부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와 땀, 몸과 목숨으로 이 땀을 지키며 발전시킨 여러분들 같은 국민이나 육체노동, 단순노동으로 먹고 살아온 절대 다수의 우리 국민이 아니라 시식인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노동에서 해방되어 남들보다 많은 자유와 각종의 혜택을 누려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사회에 만드는 방법인가를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문화계 사람들, 교육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통일이니, 평안이니 하는 추상적 낱날들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면서 설립은 지식에서 오는 오만과 이기심에 빠져 김정일의 폭력에 대한 굴종을 평화로 모든 대중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무자비한 권력쟁탈전을 부패척결로 착각하도록 순진한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의식만 새로 깨어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국투쟁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자원은 우리 수중에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결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장 여러분 무효로 분류되는 여러분 같은 예비역 장성들이 어떤 민간 집단보다 앞서서 국외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나신 것은 평소부터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공헌과 헌신적 관심이 그만큼 더 진지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문인으로 분류되는 지식인 집단은 역사가 무엇이고 나라의 중요함이 어떤 것인가를 잊어버림으로써 이 사회의 정신적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쩌면 반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불쌍한 집단입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집단에 몸담고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국민 모두에게 진지한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과 끝을 같이 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명예회원 남녀대표에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공동대표이신 전 해군 사무총장 이수영 대도께서 명예회원 이척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백성 귀화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과 뜻을 같이 하며 위계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가는 명예회원으로 모십니다. 2019년 6월 2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공동대표 이수영 2019년 6월 2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명예회원증 성명 최천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공동대표 이수영 명안하고 배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은 저희 대수장과 뜻을 같이 하며 위계의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가는 명예회원을 모십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사무총장인 조용호 장군이 그동안 대수장 활동의 경과 보고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주요 활동 사항 및 향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출범 경과와 주요 활동 대수장의 목표 원칙 중점 과제 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출범 경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으며 특히 9.19 남북군사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는 추도 진전이 없는데 남한의 안보 양량만 불량화, 우력화시킨 이적행위로 간주되어 수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심각한 우력폐명으로 예비역 장성당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19 군사 국민 대토론회는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6회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 410여 원과 4천여 명의 애국시민이 운입하여 국내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며 지금도 대수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의 결과 9.19 남북군사 합의는 우리의 안보 양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하기로 결롱짓고 정부를 안보적 증명에서 정말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성당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남북군사 합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장성들이 주체가 되어 국회에 달라는 것과 분열된 보수 애국 세력을 통합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 대토론회의 주요 조치상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국방 기조 등 5개 분야 20개 지리서를 청와대에 보냈으나 아직 복무 부답입니다. 한국 변호사와 공동으로 9.19 남북군사 합의 유용성을 헛법 개판소에 취소했으나 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우의 미국 정상회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없으니 확인됐고 5월 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합의 입안이 확인됐기 때문에 6월 25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6월 25일 주한민국 방위분담금 보충 조선일보 광고는 정부의 방위분담 협상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대수장 창립총회회는 2019년 1월 28일 원로장성 및 창립준비실무 예기역장성 50여 명이 되어 변국소 예기역창성단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단체명과 정관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비역장성 3대 개명과 최총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변국소 예비역창성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노려봉 전 국무총리와 정규재 지필의 축사 김용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대국민성명서와 신호식 장군의 대국민성명서 발표로 안도에 대한 대수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있습니다. 대수장 출범의 주요 활동입니다. 3.1운동 100주년쯤 대한민국소 국민총대기대회를 애국우파단체와 공동으로 통합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예비역장성 4대 개명과 애국시민 1만 5천명의 참석 남대문 앞에서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집회와 15분부터 16시까지 시기가 행진에 이어 대수장 전원이 광화원 충무공운동상을 참배하고 두곡수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군의 세리 유튜브 방송은 2019년 2월 8일 시험방송을 송출한 이래 준비기회를 갖춰 3월 27일 정상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여 명으로 연말까지 10만 이상의 구독자 확보를 목표로 군의 의식 계론은 물론 안보 전문을 제시하고 진실 규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장군의 소리를 널리 전파해 주시고 청취하는 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기 중단에 따른 성명소를 저의하기 위한 공동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의 미국 정상회변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연합훈련의 중단은 연합전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에는 한미동맹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소외수의 날 행사 관련 성명서는 천안함 비격은 유교전쟁 이후 우리 군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충격적인 사건위에도 도발직장에 대한 응징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희생장병과 그 유족에게 큰 죄를 지은 국방정본을 규탄하고 즉각 국방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임원진 워크샵을 3월 27일 공정대표,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대수장의 목표, 원칙, 당당당이의 정립, 대수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소 예비역 당당당 소집지를 제작 전성원에게 배포했습니다. 대수장과 국방장관 간담회는 대수장의 9.19 군사비 폐기 주장에 대해 국방부 답변 과정에서 예비역 장성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망발한 데에 대한 사과 해명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측의 요청으로 개최되었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대수장의 제반 우려를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대수장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정리하고 있으며 주간활동사원 경건 및 향후 활동 방안을 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은 공동대표께 보고하고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수장 목표, 원칙, 중점 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수장의 목표는 자유의 대한민국을 소환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수장의 활동 원칙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 집중, 정론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한 반자유원법 개정 시도시 적극적이도록 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행사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수장 행사는 단독행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시 애국국파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겠습니다. 당면가로 4개 대괄회와 12개 중관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반자유 민주헌법 개정을 저주하고 국민의 안도식을 고치게도하며 군의 헌법적 임무 수행을 보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장평화 공산화 척조를 위해 9.19 군사비 폐기를 촉구하고 용공보험 정책을 저주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결속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재결을 촉구하고 전작권 조직 전환 및 주한민국 감축을 저주하겠습니다. 넷째, 대수장의 조직 역량 강화는 대수장의 하도 조직을 강화하고 국내의 홍보 역량을 제거하며 장군슬이 유튜브 방송을 활성화해서 국민을 기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는 9.19 군사비 폐기 및 대한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제하고 북핵 폐기 등 전시 작전권 전환을 백지화를 추진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민간청의 대미 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애국 우파 관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청년 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대수장 조직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정의원 1,000명, 영의원 1,000명, 장군슬이 구독자 10만 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방안자유 민주 헌법 개정을 추구하거나 한미동맹 해체를 초래할 전자권 조기 전환을 강화하는 경우 그리고 국민의 좌파관권 퇴진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초안 벌기 시에는 목숨을 걸고 투쟁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호 1벽 장성당 전략위원인 신영인 직장군이 북핵 비핵화 이전 전자권 전환 추진 중단에 과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작년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이슈 파이팅을 했는데 올해는 주 이슈가 첫 번째 이슈는 그대로 가지만 두 번째 올 8월에 전자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첫 번째 전환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첫 번째 평가하는 걸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전자권마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대부분 여기 계신 회원님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스크린하는 의미에서 동영상으로 한 5분 정도 전자권 전환이 어떻게까지 흘러왔는가 경과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동영상 우리 유튜브 찍고 있는 김영철 장군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굴복 기습 남침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공격에 국군은 교전과 후퇴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은 1950년 안보리 결의안 82호와 83호를 통하여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38선 이북으로 불태할 것을 결의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력과 각종 지원을 보내줄 것을 권유하였고 안보리 결의안 84호를 통하여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 창설과 사령관 임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7월 유엔군 사령부가 발적되었고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유엔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3일 무초 주한뉴국 대사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여 1950년 7월 14일부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항되었다. 6.25 전쟁이 휘전된 이후에도 1953년 10월 2일 체결된 한미상호관이 조약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주한류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어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류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안보상 위협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사를 대신할 통합적 군사기구의 장소를 추진하여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발족시켰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로 이항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화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가 미국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이항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미 간 작전지휘권 이항 문제를 협의해온 한미 국방당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치게 전시 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협의를 공식 제안하였고, 미국과 협의를 가속화하여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검투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2014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하여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의 기초가 되는 조건은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군의 확장 억제 수단 및 전략 자산을 제공 운영하는 것이며,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웠고, 자주 국방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쳐들어 보였다. 2019년 4월, 군 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양국군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각각의 사령부를 구성하며, 군사협조기구를 통하여 양국군의 작전을 조정, 통제하는 병여령 군사지휘구조의 의견을 모았으나, 2013년부터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고,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말, 전경도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 방위 지침을 확정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이러한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과연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미연합군 사령관 에이브라엄스 대장이 전경도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국방부 내가 아닌 형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부터가 전작권 전환의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가 아닌 수담이란 점이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어떤 군사지휘구조가 최선이냐를 따져서 한미연합군사지휘구조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러한 군사지휘구조로부터 대한민국 방위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다음 이미 동영상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그대로 두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또 원로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3측에 북한 어선이 넘어간 사건 그리고 5월 4일과 6일에 북한 이스칸데르급 미세를 쏘았을 때 사전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또 허둥대둥대든 국가하고 국방부를 잘 봤을 겁니다. 정말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 피탐을 내서 정말 건설하는 한국군이 이렇게도 빠르게 무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병사들 복무 기간 거의 1년 반 밖에 안 되는데 1년 지나면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 없을 것이고요. 지휘관이 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팀으로 싸우는데 보통 우리가 참모들 보직이 1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군은 이 시간을 딱 들어가면 병사들 훈련되어 있는 애들 없고 지휘관 참모가 그 중심으로 팀업을 발휘해서 지휘관이 참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지휘관이 참모 중에서 개인기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축구에서 동네 축구 차는 수준에 펜레를 갖다 놓는다고 한들 골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군은 믿을 수 없는 정말 부끄럽지만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국면의 생명은 그냥 제 목숨도 제대로 못 치는 군대로 지금 거의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군대 안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및 미정원군도 한국군과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아득한 옛날로 다 가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하고 손발을 맞춰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미군도. 미군 자체 전투력은 있겠죠.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목숨줄은 바로 전작권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건 떨어지면 우리 청길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최대한 중단을 시켜야 되고요. 중단시키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안보 파괴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올 6월 3일 날 전원은 이미 어제 사임한다고 발표가 됐지만 미 국방장관 대변인이 대리가 정경규 장관과 국방부에 와서 저거 그렇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전작권 전환 조건은 충분히 충족됐다. 올 8월 달 요식행위고 조건이 된 것으로 한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전작권 전환 논리는 황당합니다. 우선 대미 의존을 벗어난 자주 국방을 하겠다. 말이 좋지만 미국의 정보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한미가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 미군 없이 한국이 혼자 더구나 이 살벌한 동아시아에서 혼자서 자주 국방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내세우고 한국군을 강화시키는 데는 하나의 유용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트렌드지 우리가 이것을 실제 현실상에 달성 가능한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죠. 전작권이 없어서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설명을 안 해도 얼마나 이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는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의 주도권을 전작권은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온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북진 자유 통일이 아니라 이번 머릿속에는 적합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고요. 추진 일정은 올해 기본 작전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FOC 21년도에는 완전 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이미 재난 조건이 충족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재료물 방법이 없을 겁니다. 더구나 첫 번째를 하고 내년에 많은 정치 환경이 법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한 남은 입법부까지 문재인 정부가 장악을 하면 제 생각에는 저런 걸 땡겨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혼자 지키겠다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미국이 국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굉장히 약해진다. 그래서 올해 IOC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조건 1 보겠습니다. 한국의 연합방식이 주소할 1은 한국군 능력이 강해지고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능력을 보태줘도 한국군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2014년 때 우리가 할 때는 한국군이 아무리 능력을 향상시켜도 어쩔 수 없는 것. 우주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기타 첨단 전력이라든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핵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안 및 지속 전력으로 해서 이건 계속 보장해준다. 이런 약속이었는데 여기 조건은 한국군이 능력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물리적 능력 약화되겠죠. 국방계획 2.0을 만들어서 부대부터 해체하고 봅니다. 선전력전강 후 부대 감축이 아니라 선부대 감축 후 전력전강이라는 그 구도마저 바꾸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전력은 9.19 남북군 사업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미국이 한국이 이뻐서 한국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더 많은 보안 및 지속 전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죠.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초비 대응 능력을 한국이 가지게 되고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 및 확장 억제 전력을 미국이 제공한다는 건데 한국의 북핵 초비 대응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력들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들을 한국이 도입을 안 하고 사드나 이런 걸 도입을 안 하고 우리 자체에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술적 난가는 극복하기 대단히 이렇습니다. 이건 탱크나 대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주로 휙휙 날아다니서 마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가서 맞추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지금 맞출 수 있는 개발한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고요. 미국의 공동기술 개발을 투자해서 만드는 게 이스라엘하고 이번에 나온 일본, 에센서리 블랙도, 유럽도 미국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기술 이전 없이 혼자서 이걸 만들겠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확보되더라도 지금 우리 초기 대응 능력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기초로 만든 겁니다. 북한은 놀고 있습니까? 북한은 점점 더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완성할 몇 년 후에 몇 년 후와 지금의 북핵 능력에는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대단히 하기에는 엄청난 국가적 자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십시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미소매치를 미국이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제공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전략자산 배치 훈련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 2년 만에 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앞으로 5 내지 10년간 동북아는 과거에 미소냉전이 치열했던 것처럼 이쪽 지역의 안보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충전이 안 된다. 결국 문재인은 조건은 됐다 치고 우리 마지막 하나 남은 생명줄까지 끊어버리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달리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파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백두칭송위원회가 있지 않나 국군은 싸이와 함께 즐거운 병행생활을 하고 제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들한테 물으니까 작년도 9호가 올 하반기는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9호가 자조적으로 장병들 사이에 나온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좀 놀아보자. 그리고 대통령까지 작년 연말에 그 말씀하셨죠. 더 이상 군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에 놀자 이런 분위기가 자조로로 있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미중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 두 분은 아주 동상 동몽이죠. 다음 그래서 동함 동몽까지 넣었습니다. 같은 배 타고 또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일은 다음 그리고 F-35도 147테나 구입을 해서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동상 임몽 같습니다. 사진만 착봐도 동상 임몽 같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카스타 테프타 밀라기는 에치슨 나인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오늘날 과거의 에치슨 나인은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은 한국을 키우려고 하는데 한국이 에치슨 나인으로 달려가려고 안달이 이야기를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 그래서 우리가 70년대의 이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토록 사득성의 각오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는 복잡한 게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일단 제동으로 걸고 그다음 내년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사항을 국민과 함께 여론의 힘으로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대성 장군이 대수장과 한미공공정책위원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동영상 나오기 전에 이 동영상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동영상 내용을 듣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나오는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동포 중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성각자적인 입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한 그런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KBS에서 그 재미동포를 맞이해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보수정권 시절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인터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K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우리 대수장과 어떤 연관을 맺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의견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그야말로 총성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교당국의 노력을 못지않게 한인 사회의 영향력도 현재에서는 당연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위안부 결의안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미국 안에서 벌여온 한미공동정책위원회 회장님을 오늘 화제인물로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이철호 교수 씨인데 한미공동정책위원회 그 영어를 약자로 K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주식인지 좀 궁금합니다. 한인의 그런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Korean American Public Affairs Committee인데 Public Affairs라는 게 뭔가 하면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미국의 행정부, 정부기관,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의 한인의 유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Public Affairs Committee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정책위원회 K팩이 미국 내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해오시고 또 한인 사회들이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미국 정치나 정책의 집중적인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성공하셨고 또 어느 쪽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공공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만큼 큰 일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요긴하게 한국을 위해서 크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조그마한 흔적 조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K팩을 설립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 우리 좀 고거에 계신 동포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은 제가 한국의 공공정학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도 남보다 크고 또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때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테러와이전전쟁에 5,500명의 군을 파견했고 미국이 주도했던 테러와이전전쟁이죠. 미국이 제일 많이 참전했고 두 번째가 영국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 재건 사업에 2억 5천만불을 폐지했고요. 엄청난 소위 공헌인데 이 전쟁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것은 빅챙의 부통령이 한 1,000명 파견한 일본은 감사사절로 가고 그다음에 2,000명 파견한 호주문 감사사절로 갔는데 한국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피로킹 의원을 찾아가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테러와의 전쟁에 공헌을 했으면 당연히 미국 국민이 감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보고 어떻게 그 결의안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기에 내가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기원은 한국과 미국이 6.25 전쟁 이후에 강력한 그런 동남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자. 미국은 한국이 월남전에 가서 엄청난 공헌을 한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월남전에서도 피를 흘리고 같이 싸웠고 데저스톰에도 가서 싸웠고 그다음에 테로얼 전쟁에도 이렇게 공헌했다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최고의 우방이다. 동남국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백하게 밝힌 거죠. 그걸 미국에서는 자꾸 알리지 않으면 온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한국이 공헌을 쓴 그 원한 만큼 미국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이죠. 3월에 발의를 해 가지고 6월 14일에 이제 만장구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 동맹 결의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에 감사하다. 그러면 한국이 국제사회 평화 질서 위지에 큰 도안을 했다. 그런 내용을 끌어내셨다. 네. 거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도 몰랐는데 미 연방의회가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공식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상원 외교 위원장도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거침없이 답변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재미동포 등 참석자들은 에드로이스 위원장의 독도는 한국당 발언에 일제히 지리박수를 보냈습니다. K철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한미 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님이신데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K철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한미 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 회장님이신데요. 공공사관학교 제9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제 제자고 그런데 저 친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이철우 회장은 소위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라 하는데 아마 한인 중에는 누구 못지않게 가장 깊게 접근을 해가지고 많은 강한 대띠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보석 같은 존재를 그냥 두게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좀 기여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반년은 미국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철우 회장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메인스트림에 연계되어 있는 저 어떤 네트워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보고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가 여 모이신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자나 겨나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렇게도 몹쓸 공산주의를 막느냐 하는 것이 오매불망 아까 김태용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아마 신념이자 우리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걱정만 하고 말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내부적인 변수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하는 신념과 행동을 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결사코 안 된다 하는 역시 신념과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막 그런 면에서도 좀 미흡한 것이 많고 다른 외부적인 변수로서는 제가 이렇게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쭉 이렇게 볼 때 동맹국 미국이 무슨 수가 있어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한 저 대한민국을 무슨 수가 있어도 공산하면 절대 안 시키겠다 하는 신념과 행동을 하면 우리 조국은 공산주의 안 됩니다. 저는 이 부자 외부적인 팩트역에 관심을 갖고 지난 1년간 이 보석 같은 이철우 회장과 숙의를 하면서 지금 확실한 저 이 회장도 결심을 서고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소위 메인스트림에 있는 약 한 230명 정도 저명인사들이 있어요.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것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 에이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저기서 1947년 워싱턴에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 소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일곱 명의 미국인들 주이시 유태인 아메리칸이 중심이 돼서 에이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어떻게 결성이 되느냐 이래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민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무선수를 써서라도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강하게 결속시켜야 되겠다. 좋다고 달려가서 춤추고 싫다고 헤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닌 소위 영어로 데스트리 운명과 같은 숙몸과 같은 관계로 하겠다. 하고 저 에이펙이라는 저 단체가 뉴욕에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미국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각 분야의 법조개인이 이런데 영향을 주면서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스라엘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관계 없이 실제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는 함께 가는 숙몸처럼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제 트럼프 온갖 이야기를 하고 하는 트럼프도 수도로 이스라엘을 옮겨라 하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인들이 인구 50배가 되는 아랍을 상달해서 제로 정치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이념적인 그런 차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창원을 하고 이스라엘을 하는데 코리아를 왜 못하느냐 그래서 저 여건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미국에 사는 코리아, 코리안 아메리카는 200만이 넘어요. 그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명한 사람 많아요. 이 중에 오늘 연설할 분도 한번 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국을 사랑하는 아메리칸들 이스라엘보다 훨씬 미국인들 많아요.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도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도 본인이지만 한국전에 참전했던 2세, 3세는 그 할아버지가 싸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운 나라 엄청나게 사우스 코리아, 리퍼브그리브 코리아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게 전부 다 이런 K팩의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 대한민국에서 이 고문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여기 시비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선 1만 명은 이 K팩의 회원으로 지금 서명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한참 보수단체 통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왜 서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작품님이 이건 전체를 통해서 MOU 맞고 집단으로 한 번에 하자 이래서 서명 그 종이 안 가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해보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게 지금까지 70년간 우리가 개미 어프로치는 인디비주얼 어프로치예요. 개별적으로 백악관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볼튼하고 누가 없었나 어떤 목사님이 안 단다. 그래서 그러다 개의 경우에 해서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이게 정책이 되지도 않고 아까 그 위초로 회장이 개리안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개리안을 만들고 적어도 20명 내지 22명은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요. 발의하는 게 몇 입에 안 됩니다. 공정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이 합리적인데 이걸 개리해주라 그러면 바로 그만 얼마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개별적 어프로치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은 코리아다. 그래서 더 이상 자파 증거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한민국 철수를 걱정하고 한미정병 폐기를 걱정하고 이제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선 안 되겠다. 우리도 시스템으로 어프로치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맹렬히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 회장이 앞장서고 저는 다시 또 미국에 가서 이 일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꼭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보고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안 된다. 하는 이 신념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결사 신념을 갖고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우리가 배기술을 생각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양도 많은 양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부 마지막 순서로 대수장 운영위원 해병대 부위원장인 강신기 장군이 대수장에 바라는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대수장 대수장 우리 회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하지만 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지난 1월 30일 출범한 대수장은 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애국 활동을 통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도와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순서는 먼저 전 연합사 부자령관을 역임하시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상환 전 장관님 모시고 역도 연합사 부자령관님들께서 이 시국 안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 이상환 장관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청주인 가운데 아주 소재인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환 전 국방장관님을 모셔서 간단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공정대표로 계시는 분 그다음에 사무총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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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복 장군 현 현장군 그다음에 감사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연합사 역대 부자령관장이 지구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으게 된 이유는 유병인 장군이 여기 유정인 장군이 어디 있어 유정인 장군을 통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참 걱정이 된다. 내가 초대의 연합사 부서령관 초대의 연합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서 한번 보이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정진 장군이 유병현 장군을 모시고 육군회관에서 모였습니다. 유병현 장군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미의 연합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한미의 동맹 한미의 동맹 가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은 시점은 어디 갔어? 신은 시점은 갔나? 한미의 동맹 한미의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미의 동맹의 상징이 한미의 연합사라고 한미의 연합사라고 쓰시면 한미의 동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현 장군의 걱정이 한미의 연합사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왜 평택으로 내려가느냐 한미의 연합사가 서울에 있어야 서울시민이 서울이 한미의 연합사가 방호를 하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텐데 왜 평택으로 내려가는 서울시민이 불안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한미의 연합사를 미래의 연합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군이 지휘관이 되고 부지관이 미군 사령관이 되는데 여러분이 미군 대장 현재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연군 사령관 조환위군 사령관 이 세계를 겸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싣고 가지고서 그런데 유연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이 되는 거지 그게 되겠느냐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합사와 평택의 의제는 이미 결정돼 가지고서 그 장소까지 다 합의가 됐더라고 그 연합사 현재 건물에 연합사로 전치시켜야 된다 하는 것도 안 되겠어 이미 다 결정될 것뿐까지야 연합사로 전치하면 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 장교들 장군들 이 사람들도 용산에 숙소를 마무리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반영시킬 수가 없다고 미 8군 지역을 한국 정보를 발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무 반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어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내가 국방부 장관 초청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고 역대 국방부 장관이 다 갔어 그런데 역대 국방부 장관이 와서 국방부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전시 전환 저의 작전권 전환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보들 장관이 얘기의 얘기가 선배님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지금 현 정부에 100대 추진 과제가 있대 거기에 아주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거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은 전시 작전권 전환을 마비해 자기 반대로 연기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대수장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종민 장군도 있고 다 와있지만 우리가 전시 작전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천명형 소명운동 법을 해 가지고서 4년 동안 추정했다고 여러분 지금 연합사가 전제하고 전시 작전권이 연기된 게 기념되고 있는지 압니까? 이게 우리가 다 노력해 가지고 된 거라고 4년 동안 추정해서 천명형 소명운동을 했다고 재앙군인의 경례, 고협제, 바르게살기, 자유성룡룡 뭐 이런 단체들하고 다 해서 천명명 소명운동을 했다고 그중에 80%가 재앙군에서 했어 그리고 우리 이종민 국방사관이 장총리가 가면서 말이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고 푸린이라고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는 했어 먼저 돌아가신 해견대사로는 김성은 장관 그 다음에 해견대사로는 김성은 장관 그 다음에 해견대사로는 이런 거지? 김성은 장관은 대체로 이래 가지고서 객시켜서 4년 동안 했다고 해 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시위하고 그 다음에 임영버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이래 가지고 연기 연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2012년 4.57년 김정수 장군하고 렘스피트하고 합의 해 가지고 벌써 끝났다고 그래서 내가 대수장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말이야 지금 그런 조직이 없어 지금 그런 조직을 대수장 안에 만들어 다시 얘기해서 전시작전권처럼 반대 운전 공부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김재창 장군의 위원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원시 장군 어디 갔어? 신원시 장군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전시작전권 전환 단일의 운전 공부를 만들어서 말이야 활동하라고 그 이전 신원시 장군이 말도 열심히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하고 김희선 장군이 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이걸 조직적으로 투쟁을 해야 돼 우리가 천만명 소명도 해 가지고 4년 동안 투쟁한 식으로 여기서 될 때부터 전시작전권 전환 투쟁정부를 만들어서 투쟁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이 힘기계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계에 의해서 우리 역대 국방위원관 우리 역대 연합사업 부설원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앞장서서 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치 채셨겠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숨져 있는 것 딱 한 분만 모시는데 이분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된부터 꼭 한마디 하겠다고 우리 대수영에 미리 연락이 와서 그분을 모시고 나머지 그분은 여러분 입장하실 때 지금 소개 책자 제일 첫 장에 대수영에 바란다 하는 설문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 거기다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척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여성 한 분은 모시는데 이영남 예비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이 자리에서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한자리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50 슬라이드 소개에서 대수장의 국민들이 바라는 사안은 나와 있었습니다 국어 갈동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바람이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바는 독재를 연구한 전 세계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 세력이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안보 위기도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의 자파 독재와 같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안은 대한 세력의 전통장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유주의 국법을 해체하는 이러한 정말 웹대의 자파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행위를 그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화하는 대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화하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을 두려워하는 대한 세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체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 헌법 개정을 할 때요 독일은 전체주의 경영에 있어서 독일 헌법 스스로가 공산화를 방지하는 조항에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도 공산주의를 방지하는 조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그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릴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한 자기 방어적인 기재가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국립의 결단을 가지고 정말 자파 독재 문재인 정권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권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대한 세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 시간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애국시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대회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15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사회자 예비역국군 증장 정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파시온의 중창단 나오셔서 중창할 준비를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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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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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원 손목정신 가슴에 앉고 태극기 기다려 독도 독일에 힘차게 진보다는 한권의 자손 다가자 성붙여 널 말아줘 저국 전살리하여 대한대감대 장타를 대치며 고상의 청구 저국산에 달리기는 고정의 맹고 바람아 흘렸나 노노노치고 정지를 진보하는 대한대감대 다가자 성붙여 널 말아줘 저국 전살리하여 대한대감대 저국 전살리하여 대한대 태어나서 달리도 많다 고마다 다 지키는 혈관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대전이 저느냐 성붙여 널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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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열정에 찬 노르셬 söz 기분이 좋습니다. 조만간 기도 우리 젊은 대한민국 용사들이 백두산에 우측 서서 저런 노래를 부르면서 만유호를 호랑이의 눈으로 내려보는 편안을 끊어보면서 다시 한 번 한 박수를 박수겠습니다. 박수 예상되는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지연이 되었는데 최대한 시간을 압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국민 총인을 수렴하고 공감대 협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지금 안 보이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상례하십시오. 올라갔다 보니 저거 믿더니 사단도 교차가 됐어요. 나는 예일사단이고 나 후임은 이용전 장군이 억사단이 있네요. 동영상 상례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저기 고교. 이거 뭐 전지 대변인. 그래가지고 전장이 시작했다. 나는 입사단 장군으로 그래서 옹진만도에서 족서까지 구십시오. 내가 나이가 스물아홉인데 그러나 이거 한번 해봐야래. 그래서 대구에 묵문멍구가 있는데 저기 일본 총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야 넌 나 해보라. 그래서 나는 용기를 넘어가지고 군사공군단장을 회로라고 하는 군사공군단장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얼마 했더니 아유 미군 코사포 단장의 대령이 찾아와가지고 경매를 하면서 내가 이중터 단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대를 얼마 마구 끌었더니 155미리 이기게 된대요. 155미리 이기게 된대요. 그 다음에 코코사포 이기게 된대요. 그 다음에 박병권 이기게 된대요. 박병권 이기게 된대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두 분 이기게 된대요. 박병권 이기게 된대요. 이 사람이 더 경선을 하게끔 하는데 사단이 거기에 백군이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군 연대가 또 온다. 그 외 마케이리스의 27년대. 그 다음에 또 프리만의 29년대가 또 호텔로 온다. 그 다부동일 때는 대포로 싸죠. 그런데 마치 그때 태로의 원산에 전차 25년 전차가 그 다부동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경판을 죽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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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만 살게 아니고 역시 같이 살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급여 다닌 돈이 박병호 어디로 발 디딜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틈막 위에서 놀아나를 만듭니다. 특히 남북 간의 지도자들이 평화 지대를 구축한다고 해서 우리의 분사항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정은이의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술책에 놀아야 하는 건 아니고 한 시간에 동맹관계를 더욱더 결속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6.25 전쟁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평소에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역사 공부를 할 때 6.25 전쟁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냥 남침을 한 전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ROTC의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고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6.25 전쟁이라는 것이 미군과 UN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기에 한미동맹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미동맹 포럼을 가고 또 한미연합사랑구에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단순한 동맹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의 동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군한테 지휘권이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지휘권이 우리나라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방이 예전보다는 강해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이 아직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 기상캐스팅 동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냥 그러려니 한 마디인데 요즘처럼 야 이게 정말 친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님들에게는 우리 지나온 한국의 사랑을 견뎌내야 되어서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분이 우리 대학을 구하기 위한 회법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할 것은 밝아 하실 분들은 시간 가격이 7분으로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찢어지면 7분부터 제가 스토버스를 해놨는데 1분만 더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유교전쟁의 참전용사이시자 해군 대륙으로 전쟁하신 최영석 본론이기에 국민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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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은 스타린의 앞자리로 6.25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우리 민족 400만을 살창했습니다. 우리 민족 영원히 민족 반응자입니다. 이때 우리 국군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탱크 한 대, 전투기 한 대가 없이 온몸 던져서 육탄으로 싸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몸에 들어오고 술을 편 던지니어 적 탱크에 돌지했습니다. 1946년 64일기부터 6.25 당시 10기까지 인관한 5,735명 중 1,410명이 참여히 전사했습니다. 이런 유대는 없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학생 5만 명이 스스로 군문으로 달려났습니다. 그 중 2만 5천명이 생산에 갈릴 길은 7년생에서 싸웠습니다. 3천명이 꽃다발 말로 사사했습니다. 제2곤 학생 650년명이 조국을 구하려고 바다를 달려왔습니다. 그 중 135명이 전사했습니다. 40대, 50대, 30여만 명이 지뢰를 지고 살았습니다. 천배자 꽃이는 탄약, 토탄, 희량을 걸고 지고 비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전사자 부산명을 매용으로 이루어왔습니다. 그 중 1만여 명이 희철이 됐습니다. 카토사 4만 3,660명이 미군과 같이 싸웠습니다. 그 중 1만 1,365명이 전사 실종했습니다. 여자들과 천밀고 나갔습니다. 경찰, 청년단, 6.25 부대, 온 국민이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노병도 6.25 바로 그날부터 3년 동안 동해, 서해, 남해, 휠제 없이 싸움을 걸어 댕겼습니다. 6.25 그날, 적합과 싸워서 부산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 해역, 대전입니다. 그다음, 서남해 경비작전이 인했습니다. 유옥둥창 최수작전이 인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진동률 작전이 인했습니다. 덕쪽도 영웅보록 파산작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천작전의 전쟁입니다. 그다음, 군산량동작전, 인천산물작전이 참전했습니다. 대천도, 소천도를 탈환했습니다. 육군 수도사단과 육군 3사단과 같이 동해로 진격했습니다. 성진에서 철수작전을 했습니다. 흥남에서는 20만을 철수했습니다만, 성진에서는 만의 철수형을 철수했습니다. 제2차 2004작전을 철수했습니다. 원산만 도서 전병작전이 참전했습니다. 휴전 때에는 저는 연평도 서해에서 경비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6.25일 날, 대한 해외 발전으로 시켜낸 부산항으로 7월 초으로부터 서비스 무단이 풉도록 미국의 보병, 포병, 기각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7월 3일에는 300만 만의 총포단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5천2백만 톤의 군수물자 무기탄약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2천2백만 톤의 유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6.25장장에서 20만의 군, 5만의 천천의 미국, 그리고 1만 명의 유언문이 흘릴 붉은 피가 이 강산, 이 하늘, 이 바다, 이 땅에 숨어있습니다. 그 뜨거운 피, 그 희생으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6.25장장은 지금도 끊임없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성 3대 독재, 적합 통일 야역은 변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죽이려고 김신정기대가 청와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구인 유경기 의사를 살해했습니다. 범아홍산을 폭파했습니다. 칼기 공중폭파로 115명의 중동 근로자가 죽었습니다. 연평해전, 연평동폭연, 장수함 진주, 천안안폭진, 지뢰도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발이 되어서되고 있습니다. 핵으로, 미사일으로, 장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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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군의는 대한민국만 때려져 있는 위스칸태리형 탄동미사일으로 허위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돈이고, 쌀주고, 비유맛이 있다고 김정은이 핵을 받을 겁니다.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북한 헌법 서문에 핵 보육금을 선언했습니다. 배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헌척이 이틀 전인 지난 6월 4일 청와대에서 초청된 의교전사 김재골 용사의 아들 성대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법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의 사과는 바람에 의해합니다. 김정태 씨는 말합니다. 사과 없는 평화는 위생이요, 거짓 평화요, 까짓 평화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이 내세우고 떠드는 우리 민족들이 자주 평화, 그 오의 속에 숨어있는 마침에 속진합니다. 평화는 국민의 강책 같은 국가수호 의의와 강력한 군사력으로만 보장됩니다. 히타빈 치아에서 8년 동안 강제시정회에서 생활하고 노벨의 평화서를 받은 솔체인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도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류를 죽어버려 먹으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민민주주의, 조치의 사상, 후렴 법제주의, 사람이 먼저 나아주기, 인간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국민 여러분, 요기요 정류들은 거의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정우도 90세의 정우입니다. 노병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호소들이 열렴이 살아갈 우리의 좋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시오. 김정일을 눈 부름뜨고 격리하시시오. 77년 동안 서고받습니다. 또 속지 마시시오. 필자들 세계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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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2경표회견에서 북의 무자리한 도발에 맞서 인구를 다하다가 장렬이 전사하신 고윤영아 소중의 부친이신 윤도원님께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그 소문을 국민들께 발표하겠습니다. 윤도원님께서는 대구 상하라기로 18기로 임명하신 예비열 대구 대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리뷰어 태일입니다. 저는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의 NLL 부분에서 발생했던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속정 참수기 357호 정작 고윤영아 소중의 앱이 될입니다. 오늘이 마친 음력 5월 18일입니다. 이날이 전사자 사망 17주년 제3연평해전에서 오전에 제2함대령 땅에 가서 해군 관계자들과 같이 유족 포함해서 함께 추모 법회를 보고 늦게 올라갔습니다. 늦을까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해군의 참수기 357호 정은 교전 후 2인도정에 침몰하였고 정장을 포함한 승교원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도사하였습니다. 이때 북핵해군 군산국 684호 정의로 우리 해군의 반격에 의해서 상당한 투여를 입고 2인당했으며 북핵해군 13명이 전사하소 2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안일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 일어난 해제대로 1999년도 제1연평해전 이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NLM을 지키며 선제 공격을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 규칙에 따라 결퇴하도록 지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미러넥으로 불러는 차단기론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도 선제적 공격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전 당시 국회의 최초 공격에 85mm 전차폭 오바를 조타시게 받고 치명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전 당시 교전 수칙은 적함이 NLM을 침범하면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 이렇게 5단계로 대응해야 하는데 적함을 이뤄내는 차단기동은 기습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3월 7월 정도 차단기동 중에 기습 공격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2004년도에 경고방송, 경고사격, 격파사격 3단위로 교전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2009년 이후에 대청회전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북한의 무력더발로 제2연정의 규칙이 발생하였고 북권력이 전사하였으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만에 대처하는 늑장 대응이었고 국군 중소권 전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우발적 총괄으로 결론을 주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해결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사를 폭격해서 출항시켰고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로 승목하여 결승전 경기를 받아다닙니다. 이 날 예전에 전하는 경사장도 벗어나고 흥든 당국들은 큰 실망과 앞에 그에 고순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군 중소통합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연결식입니다. 대통령 김대중 불의원이고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내곱과 군의 핵심 인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아 해군 참호총장 주관으로 연결식을 체력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연결식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4명, 두 번째는 한상국 상사가 인양이 돼서 올라가서 2번 세 번째는 박동혁 병장이 병원에서 순직해서 3번을 했습니다. 그 3번 동안에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정부안 대통령은 3번 다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군 통수권장 대통령이 10년이 지난 2012년에야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2018년, 작년에 저희는 공무상 순직자로 돼 있었습니다. 전사자가 아니고 그 법이 소급 적용을 해 주셔서 강, 전사자 의의를 작년에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가 승용을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 납득한 감이 체결된 국민부 군사 합의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 보면 우리 국군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에너지를 부실화하였고 작전 회원에서 항공 정찰도 할 수 없어서 적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도 없고 훈련으로 못하게 되어 적절한 대응, 작전을 할 수 있을지 의르시 되는 바가 큽니다. 국군 장례의 고기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국민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9.19 남북공사 합의서는 적각 폐기되거나 수정에 대한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66년간 지켜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실전 같은 연합훈련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이왕도 적어도 북계의 완전한 북계 폐기가 확인될 때까지는 전시작전권 이왕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양평해전 17주기, 9.29입니다. 17주기를 맞이하여 양평해전 그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고연맹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총영 중사, 상동원 중사, 소원 중사, 박동력 당장의 멤버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간첩을 왜 안 잡으십니까? 이 나라의 간첩이 몇 명인지 짐작하십니까? 제가 서독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독의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한 게 기회에 있을 때 김무선 씨가 대표할 때 옆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간첩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김무선 씨가 인천에 강연으로 걸쳤을 때 마찬가지 옆에 계셨어요. 두 분께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한테는 오늘 처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독 예를 들었어요. 서독 동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비밀 사료를 압수했을 때 서독 정부에 동독의 고정 당첩이 500명이라고 나와 있었답니다. 그 500명이 얼마나 망을 퍼뜨렸나 보니까 3만 명이 됐습니다. 서독은 열심히 잡았는데도 3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는 황장엽 선생이 내려왔을 때 북괴 간첩이 5만 명이었다는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5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5만 명을 우리는 안 잡아요. 안 잡으니까 서독의 비율대로 하면 5만 명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아닙니까? 300만 명입니다. 5만 명이 3만 명이 됐어요. 300만 명을 안 잡으니까 그게 600만 명이 됐는지 900만 명이 됐는지 여러분 진작 아십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제발 간첩 좀 잡으십시오. 우물증을 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요. 영국의 시인의 비명이 그렇죠. 우물증을 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전략위원이신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님이 발표하시겠는데요. 한 가지 고지를 하면 김태호 박사님하고 박희락 교수님은 ppt를 사용하시니까 그 자리에 사시고요. 그 뒤 타라오 박사부터 나부지 뒤에 있는 분들은 ppt를 사용 안 하시면서 중앙당상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박사님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이렇게 붕괴시켰다. 제가 여지만 추려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왕보는 지금 완벽폭풍 앞에 서있다. perfect storm 앞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가 터여야 하는데 이놈의 홍길동이 날아가 돼서 제대로 정면을 펼치지 못합니다. 좌파를 좌파라고 부르지를 못하고요.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으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마지막 기록에선 대한민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 완벽폭풍 앞에 섰다. 왜 그런가 외교가 무너졌고요. 군대가 무너지고 있고 동맹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교가 무너지고 있고 군대가 무너지고 있고 동맹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슨 놈에 동맹이 외교니 양다리 외교니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서 다 얻어맞고 그들 차 있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지켜야 될 사람 지켜야 될 나라가 눈치를 보고 양다리 외교를 하고 양쪽 다리부터 불신당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동맹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왕따 외교입니다. 여기서 일본 마저 함유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감 문제 일본이 과감 문제 파견차게 나오는 거 우리 다 상대해야죠. 그러나 안보협력 경제협력은 분리했어야 해다오. 이게 전문가들의 주문이었지만 이 주문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북한도 달려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일본까지 적대국이 된다면 어떻게 국방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왕따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왕따 외교. 넘겨주시죠. 우리 군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죠. 병사들은 말나리가 되고 있고요. 간부들은 월급쟁이가 되고 있고요. 고위 간부들은 예스맨이 되고 있습니다. 간부들 요즘 구부하기 싫다고 군단장 보인해지게 해달라고 천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휴대폰 해라. 마음대로 휴대폰 가라. 도대체 이게 법제 양상입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망가뜨려진 겁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잘 아시죠. 우리 간부들 무슨 기술 파괴다 무슨 파괴다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술 파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숙박들과 노하우와 사인 우리 고위 장교들을 한꺼번에 다 들으면 우리 공백을 누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국방개혁이라고 축소지향입니다. 축소지향. 저는 근로 말로 수십 번을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발 전면을 지켜달라.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당면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고 미래에 다가오는 위협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핵을 버린 것도 아니고 대남 전략을 바꾼 것도 아니고 중국이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우리 군사격을 줄일 때는 아니다. 이게 전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박수 좀 치십시오. 아니 뭐 지극히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박수가 없으니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축소지향 국방개혁을 할 때입니까. 지금이 자 거기다가 남북군사합의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군사 논리로 안보노리로 부럽던 민원을 가지고 바깥을 쳐다보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군대에 있는데 이 군대에게도 남북정치 북한과의 합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이거는 군대에다가 정치인의 의미를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군대는 망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봤을 때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무슨 군대에 인권 조사 안다면서 군포들을 덜 쑤시고 무슨 망신주기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장성들이 있지 않느냐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진하지 않고 정치권이 줄어들고 실제 문질보는 사람들이 청소들하고 출세를 한다면 이게 영원한 군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군대에서는 멸슨 제독이 나오지 못합니다. 영국의 멸슨 제독은 신체 장애자였고 여성 문제가 복잡했고 성격이 고약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영국은 멸슨 제독의 군인의 기준을 보고 그분을 나쁜 영향을 반동해 막아내는 사령관의 행명이었습니다. 멸슨 제독은 훌륭하게 조국을 지켜냈고 전투 마지막 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이런 멸슨제 이런 장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순신 제독이 오늘날 우리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하셨다면 중이나 돼있대에 잘려질 겁니다. 네 답 넘겨주시죠. 우리 동맹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우리 생존과 번영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요인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요인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겁을 주니 미국 국민들이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무릅써야 하느냐 이런 효과가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미국 요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정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족 공조를 앞세우고 동맹 공조를 뒤로 하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동맹을 멀리하고 동맹국의 핵심 세계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불참하면서 중국에게는 산불 약속을 해주고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한민국 상위국 안보 건조 반려 차돌리고 반려 감정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국 동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천만한 것들이 천만한 인간들이 정작권적이 전환하라고 낙의를 치고 있고 대한민국 수도 성인에 왜 외국인들에 있는가고 빨리 연합사 빨리 진암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도대체 어떤 놈들의 사주를 받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도 그럴지는 말이지만 제가 수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IAEA 본부에 갔을 때 그 본부를 빌려주고 있는 오스트리아 공무원한테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 이 건물을 IAEA 빌려주고 인물이 얼마나 달리냐 여러분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원달러였습니다 원달러 제가 알면서 물었죠 왜 그러냐 IAEA 본부가 비엔나에 있다는 것은 세계 군단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을 가치를 준다 아니 세계 최강국의 군대가 서울 수도 서울에 있을 때 북한이 서울의 불바다를 함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미국 사람들 쫓아내고 공연 만들겠다 아파트 짓겠다 이게 대한민국 생각이 모두 다입니까 일단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홍길동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보 미사일도 탄보 미사일을 그리지 못합니다 좌파를 좌파를 그리지 못합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완당이 국군을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 앞에 보수 진보 없다 이랬습니다 이 얘기를 조합하면 김완당을 국군에 뿌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보의 입장이므로 보수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김완당은 누구입니까 밀양에서 태어나서 중국 거쳐 외국에서 조선인민국을 참여했고 남침 숙여 역할을 했던 김완당을 국군을 뿌리라고 하는 것이 진보 정치입니까 좌파 정치입니까 좌파 정치입니다 좌파 정치 진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좌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좌파들이 자기들은 좌파를 부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리면 말리납니다 그리고는 진보라고 그럽니다 좌파 정치인은 진보 정치인으로 불리고 좌파 정당은 진보 정당으로 불리고 그러니까 진짜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짜 진보가 다 희생자 진보가 누굽니까 길가는 대학생들 보통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다 진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대한민국 사회주의되는 걸 원하냐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보지 좌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가 자기들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고 진보라고 부르니까 이 많은 진보들이 마치 좌파와 한패이냐 이것이 다수이냐 이 사회에 끌려다 그러잖아요 눈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병아리 간별사는 자격이 없지만 좌파와 진보를 간별하는 간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별 노력을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매를 지키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고 좌파입니다 북한하고 대화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진보고 신중하게 하면 보수지요 그런데 북한하고 아무리 대화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 안보와 내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는 것 이게 진보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내 군대에 흐르고 내 정체성을 흐르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조합하는 겁니다 금방 마무리해주시면 감사해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나 땀 좀 늘려주시죠 마지막에 늘려주시죠 지금 부한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정부한테는 정말 저 두 가지 정론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대북정책의 정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하고 화해 협력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내 정체성과 내 안보를 흐물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정론이고요 군대 안보정 우리 군의당 안보정 군을 군답게 가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는요 군은 당당위에 대비하고 미래위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내버려 두어달라 군이 군답게 가도록 내버려 두어달라 이 두 가지 정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좋습니까 큰소리로 구호자가 뭐 한 서너 마디만 외치겠는데요 만약 구호소리가 너무 작거나 박자가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냥 한번 외쳐보십시다 설명하라 설명하라 정치의 중단하라 정치의 중단하라 홍병인사 중단하라 홍병인사 중단하라 월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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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만을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박사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느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모범을 못 보이고 교육을 덜 시킨 덕분에 굉장히 위험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범위를 좁게 보면 체제전복세력 세계사적으로 학대하면 문명파괴세력의 집단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할 정치인을 하등에 무식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용기도 없는 수준 낮은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해서 못 막았죠 그게 오늘의 위기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수장이 좀 더 강한 각오로 이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우리한테 표를 줬던 당 이름도 자유대한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대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도 하고 질타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수장의 또 한 분의 전라기운이신 박히락 교수님께서 6.25전쟁 재발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히락 교수입니다 아까 김태우 박사께서 대한민국이 기로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지고 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11월 지난 1월 30일 전쟁기념관과 프레센터에 모였을 때 열기가 지금 우리 대수장에 남아있습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섬뜩하지만 6.25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반드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 자식들이 진짜 희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면 2.500만으로 5천만 명의 남한을 점령을 했는데 그 인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발달될 것이고 그럼 다수결에 대해서 5천만 이기는데 그 2,500만 대 5천만의 인구 비율을 각국민족이라는 미유로 유지하겠는가 이제 진짜 우리는 기록 안 이미 지났다 이미 이미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좀 길을 돌이킬 수 없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미동맹 얘기하기 좋습니다 우리 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이 뭡니까 나는 지금 안고도 안하고 미국한테 의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뼈를 깎는 그런 반성과 어떤 새로운 기대 모색이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거는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근태 장군하고 이현주 의원이 같이 한 거기에서 김기호 교수가 분석한 겁니다 6.25 때와 지금을 북한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볼까 북한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6.25가 만약에 종합점수가 12라면 지금은 22입니다 빨간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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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이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군사력을 비교한 건데요 핵무기를 위협한다는 것만 넣었을 때 기스크 맨 끝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1대 2.3입니다 남북한의 군사비율이 1대 2.3 공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음 어떤 시나리오를 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백령도를 상륙, 점령하는 겁니다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뺀 우리 국민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짜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기한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첫 번째는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로 갈 것 같아요 바로 서울을 점령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아침 일상을 똑같이 하면서 일상처럼 일어났는데 인공기가 나붓길 수 있습니다 철원에 지금 12미터 폭의 길을 다 만들어놨고 김포반도는 전부 다 화상 상태를 조사해서 다 상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파주문산에는 분명히 화학탄을 쓸 겁니다 화학탄을 쓴 다음에 일상 쪽으로 건물 사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를 한다 세 번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택까지만 가서 평택에서 야포 사전 거리에 평택 기지를 두면서 뭐 나가지 않으면 쏘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군이면 막동강승을 다시 점령할까요 아니면 평택항을 통해서 그냥 일본을 철수할까요 한수 모경수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하든지 핵 공격을 당하고 항복하든지 다음 주인식 교수가 주인식 장군이 분석을 했어요 6.25 때에 비해서 우리의 대비태세가 오늘 오전에 이것도 발표했습니다 6.25 때가 27이라면 지금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감기했습니다 이게 완격폭풍은 다 와 있습니다 단 하나나만 넘겨서 사실은 저 여러분들 선배님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한미동맹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저것도 지금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저 마음속에도 사람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불안한 걸 좀 죽여야 되니까 설마 설마 저 항상 마음속에 대뇌입니다 설마는 사람을 잡니다 다 저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선배님한테 묻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전략을 배웠느냐고 태극기 집회 나가서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전략을 배웠으면 그 목표만 있고 목표를 달성하시면 방법과 수단을 갖춰야 되는데 목표가 뭐고 수단이 뭐고 방법이 뭐냐고 그냥 토요일날 텔디 집회 나가면 그런 게 나라가 되찾아지느냐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조건 반사적으로 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진짜로 튼튼하게 하는데 내가 기여할까 두 번째 제가 배수장 첫 번째 9.19 군사합의 규탄 대회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군용으로서 연금받으면서 계속 골프나 치고 해외여인하에 댕기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나라가 누란의 위기인데 가끔 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희생하고 있는 거야 난 내가 뭘 희생할 수 있을까 진짜 각자가 대대인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희생할수록 좀 많이 얻어지겠죠 조그만히 희생하면 조금밖에 안 얻어질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다가 많은 걸 희생할수록 나라는 조금 더 튼튼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미 선택된 그 길로 저는 가리라고 그리고 그 희생이 과연 안보에 도움되는가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담론이 우리 편 욕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저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우리 편 욕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반대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가항보에 기여하는 게 저는 제가 60대입니다 저는 최근에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40대를 설득을 해야 되겠다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방법은 지금부터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40과 60이라는 게인이 유튜브로 만들었습니다 40대를 설득하자 여러분들께서는 5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어떤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서 국가 안보를 생각하도록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 시간 노력은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전력 전력 기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락 교수님께서 박수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분 중에서 딱 정확하게 7분 49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게 전쟁 억제 제가 70년까지 해온 거고요 만일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공격하면 6.25 때처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발해서 싸울 가능성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최악이 아마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굴복을 이미 선택해서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마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가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한 억제도 안 되거니와 아마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는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자식 손자 우리 후손들한테는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원천 차단될 겁니다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야 억제도 시키고 억제가 실패해서 전쟁이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참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미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한국인보다 그만한 애를 써주시는 우리 타라오 박사님을 모시고 한미동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타라오 박사님께서는 본인 소개도 이렇게 포함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차 통역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압제와 억압에 맞서서 네네랍게 자유를 수호하시고 또 고국을 위해 복무하신 여러분 앞에 섭외에 대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강한 합의에 맞서서 네 그가 네 그가 네 그가 네 그가 네 그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현민을 통해서 한국을 수호해 왔습니다 네 한국의 양국은 북한을 의지에 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력과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한단도 잡고 수호를 위한 주 방책은 다름 아닌 한미연합사령부로 1778년 창설이 되었습니다 미국만의 사령부도 아니고 한국만의 사령부도 아닌 양국의 사령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령부라는 분야는 모든 군사 행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연합사는 군사 사령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integrates, it coordinates, and it synchronizes 통합하고 또 조정하고 동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It's created for a specific purpose and that is to deter and defeat if necessary any external attack against South Korea 네 한우연합사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적을 타파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It helps implement the ROC-US Mutual Defense Treaty 또 한우연합사는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의 인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It helps our nations practice year after year to the point where we have developed this process this great process to bring awesome capability to defend freedom and to achieve our common goals 또한 한미 양국은 동사령부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연합 훈련을 시행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높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로 대단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It has worked well for more than three decades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미연합사는 효율적으로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지휘 권한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전쟁의 주 원칙은 지휘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휘의 통일은 노력의 통일을 근간이 됩니다 군사 작전을 위한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수단은 다수의 사령관을 이끄는 다수의 사령부가 아니라 단일 사령관을 이끄는 단일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한미 양국이 구축해놓은 한미연합사인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그 양국군을 해외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 연합사를 수립했고 사실 과거부터 연합부대와 참모라는 개념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면에 걸쳐서 작전 계획 참모라던지 연합 전투 참모 같은 개념들과 조직들이 테스트되고 또 정진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에서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10년 안에 걸쳐서 지휘관계를 검토하고 또 테스트해본 끝에 오늘날의 연합차령부가 구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군사 작전이 결정이 되는 작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작전의 상위 개념은 전략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미 양수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위원회라는 개념은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그리고 군사지휘기구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군사위원회에는 양국의 대통령과 또 국방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그 작전의 상단에 있는 전략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인 것이죠 미국은 이런 제념의 속담이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았으면 고치려야 될지도 말아라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안타크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합사를 바꾸려는 그런 관목할 만한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작권 반환이라는 표현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과 더불어서 떠들기 시작한 이야기가 미국이 전 한국군을 지휘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혼란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연합서와 유사한 군사체가 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벨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북대사용조약기구 나토죠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입니다 이때마다 또 통합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토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의사령부라는 점에서 한의 연합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사령부 같은 경우 미국의 4성군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휘 구조내에는 동맹국의 군대가 다수 엮여있죠 그렇다면 이 동맹국들이 미국의 4성 장군이 통합사령부를 지휘하고 있으니 미국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의 자국의 자조권을 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런 주장을 벌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데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휘권이라는 것은 자주권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나토 국가들 모두 동맹은 모두 미국에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장군이 지금 유럽 연합군의 최고사령부를 지휘한다고 해서 영국이나 독일, 그밖에 다른 나토 동맹국 군대가 미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한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권과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13개국의 군대를 파본한 바 있습니다 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나 남수단에 파본을 하기 이전에 미국의 허락을 구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네 그럼 한번 일본 유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 미군이죠 하지만 일본 내에는 연합사항 같은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2006년에 미국과 일본 정부는 양자합동작전협조 본부를 창설하기로 뜻을 놓았습니다 네 2006년에 미국과 일본 정부는 양자합동작전협조 본부를 창설하기로 뜻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미군과 일본의 자유대를 공공하게 통합시키는 사령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연합사령부는 협조 본부와 같은 임시방패나 특별 조직이 아닙니다 공고한 협업체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결혼을 보여주는 유형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이미 이러한 군사항력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한미연합사의 전자권 하에 들어갈 군사를 한미 양국군이 투입되기 위한 이런 절차가 마련이 됩니다 이 전자권 하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죠 제가 절차를 마련 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전시사항에서 양국의 군사가 연합사에 투입되는 것이 자동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팩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의 국가통수 그리고 대통령이겠죠 국가 지휘비구 국방장관이 군사회의를 통해서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즌까지는 전자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각국의 군사투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에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기관은 전자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군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사로 투입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합참, 미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미태평행사, 그리고 본토에 있는 사령부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의 이전에 전자권을 무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한미 연합사의 본국의 군사력을 파동할 것을 허락하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전자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전자권 관련 논의 유지는 결국에는 작전 수준에서 연합사의 짐을 누가 맡을 것이냐 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한국 연합사에서 미국 사선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선 장군은 부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의사는 이처럼 부사령관과 동급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의사는 이처럼 부사령관과 동급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부사령관이 반드시 사선 장군일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까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부사령관이 반드시 사선 장군일 필요는 없게 되겠죠 네 미국은 인텔리전스, 서벨런스, 레코네선스, 로디스틱스 네 미국은 진위와 통제 그리고 정보감시 정찰 그리고 분실적으로적으로 엄청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역량은 비단 한류뿐만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의 능력을 훨씬 융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삼성장군이 연합사에 부서령관이 된다고 전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삼성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위 전략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장군이 이미 수많은 통합사령부의 미국 사성장군들과 함께 제한적인 자산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슈는 동일 장소 배치 문제입니다. 한미 양국이 효율적으로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지척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조정, 동기와 소통 모두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서로도 알 수 있을 때 효율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리는 실제적으로 장애 요소가 됩니다. 또 해외적으로 조정하고 동기화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알아야겠고 또 신뢰를 구축해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양국군, 양자 모두 군사의 역할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일부는 2년 주도를 하게 되는 미국 군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오게 되면 1년 정도 주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군인들이 관계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 그리고 신뢰 구축은 시간 소요가 많이 되어야 되는 작업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어야 할 전자권 관련 문제는 어떤 지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인지 이미 증명된 체계를 쓰는 것이 포인트겠죠. 지금 이를 통해서 한국에 필요한 우선 사항을 어떻게 담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유지가 아니죠. 테스트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바꿔서 새로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시의 접수한지 또 이것이 옳은 방식인지 질문을 던지고 좋네요. 왜냐하면 이 전자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의 역량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위협 상황이 상징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더불어 남북 군사 합류를 날면 아마 두 사항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더욱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네, 군사력은 훈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은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북 군사 합류는 실탄사격 훈련, 그리고 해상기동 훈련을 맡게 됩니다. 이 해상기동 훈련이 제한된 곳은 서양안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소위 해상적대형이 중단 구역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기동 훈련이 제한된 곳은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이북 40키로다, 이남으로는 95키로를 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공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된 것이 비용 금지구역인데요, 지금 DNR을 기준으로 해서 운항으로 40키로 연공, 그리고 이북으로는 20키로 연공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용 금지구역에 합당되면서 훈련의 지장이 미쳐지게 되죠. 대규모 군사항공군련이 바로 이 지역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기관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의 공군이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본인들이 이제 작전을 수행해야 할 작전 수행 지역 연구로 익숙해지지 못하겠죠. 또한 이러한 비용 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보 감시 정찰 명량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ISR, 이러한 행위가 한강 합포에서도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ISR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South Korea가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how does South Korea know that North Korea is abiding by its agreement? 그렇지만 정보 감시 정찰을 준비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측이 남북 공사항공사항을 제대로 유행하는지 한측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So all these affects military capabilities of South Korea. Let me add a few more. How does removing the defensive fence along the Han river, removing the tank barriers, anti-tank barriers, and pulling back the 2nd Marine Division and Army's 7th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to the rear, how do they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한강의 방어 울터리를 걷어내고 또 대전체 장애물을 파괴를 하고 해당 대체 2사단 그리고 제7기등구단을 철수시키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제고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North Korea hasn't changed. North Korea still conducts its annual military exercises. 북한은 여전히 연료 군사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t's still forward deployed 70% of its military to the border near South Korea. 네, 전체군의 70%를 대한민국의 접경지대에 배치해 놓는 등 군사 태세액의 변함이 없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it hasn't changed its goal of Unifying Korea under its role. 그리고 한반도를 북한의 통제 하에서 통합시키겠다라는 야심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So, to summarize, we already have an effective integrated military structure called Rock US Combined Forces Command. 네, 그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 연합사라는 매우 효율적인 통합군사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his combined command has already been tested, it has been proven, and it has been refined. 네, 한 양국의 연합사가 이미 테스트되고 또 정제되었으며 그 효율적인 입증이 되었습니다. And we have discovered that this is the best way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And we have discovered that this is the best way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가장 효율 방식이다, 효율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So, this Rock US CFC is indeed a very special organization.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연합사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re is no option of South Korean forces to transfer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미국은 한국에 반환할 전작권이 없습니다. And that is because the United States cannot transfer something it doesn't have. 본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할 길도 없죠. How a commander conducts military campaign is not a sovereignty issue, but rather it's an operational matter. 사령관이 군사 작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조번호 문제가 아니라 군사 작전의 문제입니다. 사령관이 군사 작전을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다. So, just one quick thing. In light of security situation, I believe the Inter-Korea military agreement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And those details should receive wide public debate. 안보성을 고려를 할 때 남북의 군사 합의 내용이 상세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상세 검토 내용은 군인들에게 공개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d in the end, the focus should be on how to maintain a strong-wrought U.S. alliance. So, we must engage in theяни dagen, so we will take advantage of our certain campaigns. And let me close with a message from General John Tilleli. And maybe some of you may have serve them at the same time. So, real? So, we close with the message from General John Tillely and maybe some of you may have served with this. The dialogue of the Germans WHO was now organized to turnbaوق bis to the go of the challenge of building.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향을 기르기 위한 슈머의 벽을 건설하면서 한국과 한미던행의 성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던행은 자유, 민주주의,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친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세워진 동맹관계입니다. 동맹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맹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미국에서 오셔서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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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토대가 온전하게 탄탄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대를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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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세계관 역사관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루스 포럼이 포럼을 꾸준히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트루스 포럼 서울대 트루스 포럼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충대 장군님 육사 교장으로 봉식하셨던 김충대 장군님께서 오셔서 안보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그 강연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기는 여대에 다니고 있는데 여대 다니면서 이런 안보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안보 교육 하나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군 훈련 가서 민방위 훈련 가서 조금이라도 듣습니다. 그런데 역생들 특히나 여대생들은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충대 장군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학교에 그것도 특별히 여대에 안보 특강을 함께 개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수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 갈등입니다. 좌우 보수진국 구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고 한데요. 편의상 자유파라고 하면 자유파 진영 내부에서도 견해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탄핵에 반대하신 분들 안에서도 또 상황 인식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고 또 1인 독재국가, 노예국가, 북한 해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뜬압에서 뭉쳐야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집에서 싸우시면 참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었는데 소위 자유 우파 진영 내부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싸우시는 모습을 볼 때 사실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 간에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그런 불필요한 출혈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바로잡고 북한을 해방하려는 이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또 현실적으로 내년에 총선 이전에 단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그런 활동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치에 기반한 설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특별히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도 세력을 포섭하는 게 중요하니까 외연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가치관 자체를 타협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를 추각을 해서 진행기의 시간을 마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를 타협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에 충실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최대한 잘 아름답게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최저임금 실시하면서 젊은이들이 최저임금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돈 아끼시려고 일하셔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시스템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건 북한의 변화가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서독 통일될 때 간첩이 2,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처벌받은지 혹시 아시나요? 2, 3만 명 중에 처벌받은 사람 25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종국 세력이 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세력들,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렸는데요.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함께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남겨두고 전쟁을 멈춘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놀랐던 것은 거기서 멈추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북한을 해방하셨어야 되고 중국까지도 해방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욕을 먹으셨습니다. 전쟁 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5년 뒤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에서 8천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사상 최악의 노예국가로 전락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예언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북한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개혁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그대로 중화주의, 마오이즘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서울대에 중국인 유학생들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런데 10년 전, 15년 전에 유학했던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 한국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시나요? 중국에서 좋은 대학 못 간 친구들이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한국을 우습게 하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가면 모택동주의로 또 중화주의로 회귀한다면 미국과의 체제전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독재국과 북한과 중국의 변화가 불가피한 역사적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사상과 싸워서 이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공산주의라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싸워서 이겨서 설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신자파 사상, 복지주의를 표방하는 신자파 사상, 사회 민주주의 사상이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조정신이 없는 복지국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련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소련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프란치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념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역사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정신의 전쟁은 계속되고 또 선배 세대가 이뤄낸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수도하는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진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 체결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이 겁을 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완수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는 날 저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 폭압 속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엄마 나 챔피언 머거스의 주인공 홍수환 대수장 홍보위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감기해 주십시오. 충성 육군 일등병으로 세계 챔피언이 됐고 아마 대한민국 건군 이래 병장으로서 병 사야를 받은 사람은 홍수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인내심이 있어야지 10회전 뛰는데 5회전 끝났다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통일이 싫어요. 저는요. 솔직히 이야기해. 말씀드려서 저거 다 썼으면 저는 통일이 싫어요. 솔직히 아니 동서화합이 안 되면서 남북까지 통일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솔직히 전라도 경상도 뭉쳤습니까 지금. 솔직히 화면 때문에 방송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곤투 선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제일 시키기 싫은 운동이 복싱 아닙니까. 못 마시죠 못 먹죠 맞아야지 때려야지 이겨야죠. 그렇죠. 곤투 선수로서 이게 말씀을 드린다면 곤투 선수의 평화는 뭡니까. 곤투 선수의 평화는요. 평상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겨야 기뻐서 평화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독일 거기 가서 탕광 광부들 간호원 앞에서 우셨잖아요. 김일성이가 옵니까 김정일이가 옵니까 김정은이가 옵니까 융관으로 봐도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시간 시간 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열심히 안하고 훈련 열심히 안하고 우리가 졌다. 우리가 막 헤프게 열어졌다. 3척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우린 정말 이 6.25대 16개국 연합군 미국의 5만여 명의 그 영웅들에게 우리는 부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은혜는 보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꽃다운 나이로 장가 한 번 못 가고 죽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젖버리면 그들의 희생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보고 권투선수 치고 똑똑하대요. 아니에요. 나 그냥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권투선수 치고 똑똑합니까. 여러분. 저울 4대문 안에 태어나서 아버지 교육 잘 받고 아버지에게 무슨 교육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뻘깨이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거 이상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념은 체인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여기가 이쪽으로 간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안 바뀝니다. 단 49대 51이면 우리 자유가 이기는 겁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유모로 끝을 맺죠. 미국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하면 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죠. 그게 사실은 엉덩이가 아프니까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겠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1950년 6월 5월 26일 날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교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은 1946년 해방 맞고 내려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너희들은 뻘깨이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냐. 이것이 교육이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나무로 피나왔죠? 아니, 이북이 좋은 건 이나무로 피나 왜 내려옵니까? 흥남에서 배 왜 타고 부산까지 내려왔습니까? 이때까지 자랑한 거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거 보면 모릅니까? 저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난 이북 사람들도 싫어요. 왜인 줄 아세요? 아니, 삼대가 세습을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꾸준히 참고 참고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먼저 그 도당들을 물리치려고 일어나서 붕기해서 그들이 물리쳐야 돼. 그래야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육군, 군부대에 수고시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1등 병원으로 싸워 내가 세계 참패이 됐으니 너희도 군인 정신으로 따르라. 내가 지쳤다. 왜? 상대방만 지치느냐 나도 지치지. 그때 지칠 때 무슨 정신으로 싸우냐. 군인 정신으로 싸웠다. 이래서 내가 그렇게 군부대에 가서 초청받고 가서 강연을 했는데 2019년에 와서 여러분 5월 7월 4일이 딱 한 번입니다. 지킵시다.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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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모시고 세례를 위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수장 공정대표이신 박환인 장군님께서 김원구 트루스포럼 대표와 김미영 신중대협 최고사령관께 경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트루스포럼 김원구 대표부터 두 분 다 올라가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활발한 활동하는 신중대협 최고사령관은 DM사진 쓰겠습니다. 찍는 동안 사실 우파는 넓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좌파의 잘못된 프레임이 부수기 위해서는 젊은 기름은 우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미영 사령관께서는 잠깐 우리 왜 김원구 대표는 이야기를 했고 신중대협의 최고사령관 0순위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대협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권과 사람들을 정말 홍콩의 민주화를 타락하는 중공에 대항하여 기자회견으로 저희는 규탄하는 저희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즐거운 퍼포먼스로 많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귀한 지원금으로 저희가 앞으로 투쟁하는 데 함께 이 지원금으로 투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는 우리 이색복 위원장님께서 나오시되 아주 줄여서 핵심만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하시겠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 시간을 저희가 잘 지키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수환 일병이 복무할 때 그 직속상선이 우리 여기 신윤이 장군이 여기가 있는데 그때 오홍병... 신윤이 장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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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여러 회원들과 우리 명예회원들이 적극 협조하신다면 이런 활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유나이도 많은 행사가 여기저기 여기서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국민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예비역 정선 회원들과 명예회원 그리고 애국단체 회원 및 애국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바람인 그를 대수형에 바란다 하는 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비에 모금함에도 많은 회비를 넣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남북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하고 6.25 전쟁 주검인 김원봉을 국군에 뿌리라고 하는 자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기고 있는 개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대수장은 국가적 위기에 필사직성의 정신과 행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소환하는데 앞장서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은 생각드리고 마지막으로 만세에 삼청하기 전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구호를 같이 외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마지막 구조를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반자유민주적 헌법 개정 시도를 결사 조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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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평화와 공산화 업무를 첨예하고 이적성 9.19 군사 합의서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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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민대회를 준비하는데 애쓰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대수장의 운영위원들과 전략위원들께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좀 보내주시죠. 박수 여기에서 만세 삼청하고 폐선언이 되면 사진촬영이 있으니까 폐하가 돼도 조금 사진촬영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세 삼청하겠습니다. 대수장 고문이신 박명철 장군님께서 선청하시고요. 각군을 대표해서 김덕배 장군, 정인기재독, 유병규 장군, 이영재 장군 그리고 명예회원 두 분께서 무대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호매하신 분은 좀 무대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만세라 하니 백세 천세를 지나서 만세토록 영원토록 건재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제가 만세를 선장하면 여러분은 두 팔을 높이 지켜들고 우렁차게 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개한민국 만세! 사랑하는 우리 국군 만세! 대수장의 애국정신 만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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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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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시지 말고 모든 분들은 오셔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좀 늦어서 시간이 많이 됐고 불편하시지만 앞으로 사진 한번 촬영하시죠